디자인 패턴을 보시면 왜 하임텍 스타일이나 메종 후보제 같은 데를 가보면 세계적인 트렌드도 이미 이런 모던한 느낌의 그 트렌드가 반영이 된 사시사철 질리지 않을 듯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가미가 됐고요. 맞습니다. 우선 패턴을 딱 보시면 스칸디나비아 스타일 그대로 딱 나눠드렸고 또 하나는 그 가운데에는 고객님 굉장히 밝은 톤의 실머 톤으로 색상을 다르게 맞춰드렸어요.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섹션별로 나누다 보면 조각조각조각 이어서 연폭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 하나 걸림 없는 빛 세고 바람 세고 할 일 없는 광폭의 원단으로 해서요. 지금 보시면 이 톡만 보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원단이 조금 더 가까이 보시면요. 은은한 광택감이 돌면서 지금 민자가 아니에요. 조명에 따라 각도에 따라 벨벳의 그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나는 이런 입체적인 도톰한 고급 원단으로 저희가 삼중직으로 제작을 해드리다 보니까 정말 떨어지는 느낌부터 드리워지는 이 근사함 그 포근함이 남다르죠. 맞습니다. 삼중직입니다. 네. 디자인 너무 예쁜 거 보셨고 삼중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님 이것 때문에 안방커튼을 설치하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각률과 UV 차단율이 99% 그런데 중요한 건 너무 멋진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우리 집을 봤는데 블랙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죠. 중간에 안막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뒷지를 보시면 이렇게나 예쁜 실버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우리 집 커튼을 보더라도 이 집은 정말 센스 있네 라는 말씀 드실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딱 보시는 멋진 커튼 99%의 빛 차단율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도톰함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커튼을 이렇게 커튼 끈도 오늘 함께 가거든요. 들이워서 쳐놓으셨다가 이렇게 착 놓을 때 드레이프성 한번 보실래요? 도톰하지 않으면 삼중직의 이런 느낌이 아니면 이렇게 떨어지는 드레이프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팔랑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묵직하게 장중하게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커튼은 원단 소모량에 따라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삼중직의 입체감 있는 도톰한 원단은 이렇게나 넓게 넓게 사용해드렸고 또 하나는 커튼을 보실 때는 고객님 아일렛 사양입니까? 라는 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쪽으로 보시면 하나하나 하나 일일이 사람 손으로 펀칭이 돼 있죠. 이게 다 하나 뚫을 때 두 개 뚫을 때 가격이 올라가요. 고가의 사양 아일렛 스타일임에도 주름 풍성하게 설치 편하게 끝까지 천장 끝까지 바람 맞고 찬 기운 맞고 빛 맞고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추가를 하더라도 아일렛 스타일 고집하는 거고요. 오늘 이 고가 사양의 3중직의 안마 커튼뿐만 아니라 쭉 저희가 안쪽을 보여드리자면 오늘 두 세트입니다. 네 두 세트인데 그 안쪽에 있는 커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객님 자가 됩니다.